부산과 창원을 30분대로 묶게 될 부전, 마산, 복선전철 구간 전동열차 도입 결정이 하세월입니다. 또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이 임박하면서 지역 간 주도권 다툼 양상도 감지됩니다. 경남도의회에서 도마에 오른 부산, 경남의 공동현안 두 가지를 김건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부전, 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부산과 창원은 통근이 가능한 하나의 생활권이 됩니다. 하지만 걸린돌이 있습니다. 고속전동열차만 운행하겠다는 국토교통부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수도권 광역전철들은 국비로 운영하면서도 부전, 마산, 복선전철의 전동차 도입은 경제성이 떨어져 안 된다는 게 국토부 논리입니다. 요금도 저렴하고 운행의 수도 많은 도시철도 형태의 전동차를 도입하려면 그 운용비를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경영비를 충당하라는 요구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과거 새마어로를 대체하는 일반 전동열차라도 추가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M6150 추가 도입을 지금 국토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0분대에서 한 30분대로 세계기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남 최대 국책사업인 진해 신항 건설사업. 2040년 완공되면 기존 부산 신항과 함께 신화업계 선석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신항 전체로 보면 항만부지의 69%, 배후부지의 72%가 경남 관할이 됩니다. 부산항망공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업체들의 부산 신항 이전 주장이 경남에서 터져나오는 배경입니다. 아예 독자적으로 항망공사를 설립하자는 요구까지 나옵니다. 관리지역이 경남인 만큼 이를 포기하거나 녹아서도 절대 안 될 겁니다. 우리 도는 경남 주도의 항망공사 설립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일단 부산 경남 항망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항망위원 추천권을 확대하는 데 주력합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시들해진 가운데 부산과 경남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현안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김관영입니다.